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동영상을 끄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말부터 굉장히 위협적이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요? 엑셀이죠? 엑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구조화된 데이터인데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공입니다. 우선 U2에 With or Without U 정말 좋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 무언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대신에 이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정보들은 예를 들면 곡명은 탈출이고 탈출이란 곡은 4분 35초의 재생시간을 갖고요. 아티스트는 조동익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7월 3일이라고 하는 곡은 2분 18초 동안 재생이 되고 장필순 그리고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는 앨범에 담겨있는 곡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조화했을 때의 좋은 점은 뭔가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티스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필터를 이용해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아티스트 밑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의 알파벳상에서의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해주는 거죠. 내림차순을 정렬하면 맥시밀련 해커라고 하는 가수가 제일 밑으로 가고 조동익이 제일 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탭을 클릭하고 제가 여기다가 바다라고 하면 자 여기 앨범 컬럼 밑에 있는 데이터 중에 바다라고 하는 정보만을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공명에 있는 바다는 배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성격을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의 장점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엑셀도 구조화된 데이터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냥 다큐멘터리 본다고 치고 느긋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클라이언트입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웹인데 여러분들 웹 서버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있어서 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 서버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가져오죠.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는 크롬, 또 인터넷 익스플로어, 파이펙스 같은 것들이 바로 웹 브라우저죠. 바로 그런 웹 브라우저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테이블 중에 페이브릿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은 엑셀로 치면 파일 하나, 엑셀 파일 하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더블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엑셀이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위쪽에 제목, 탈출, 7월 3일, 아니요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고요. 아티스트 밑에는 역시 아티스트이 나오고 길이는 이렇게 길이가 있고 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가요? 엑셀이랑 똑같죠?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열에는 이 데이터의 종류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핵에는 그 데이터셋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탈출은 조동익의 노래고 바다라는 앨범의 4분 35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가 하나의 그룹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는 각각의 데이터들의 성격을 정의하는 거죠. 엑셀이랑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엑셀과는 좀 다른 점은 쿼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엑셀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쿼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이나 현재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지금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구동한 것 뿐이에요. 우선 셀렉트 프롬 페이버리트 페이버리트는 뭐였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테이블 즉 표의 이름이 페이버리트라고 하는 표입니다. 엑셀로 치면 엑셀 파일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셀렉트는 뭐냐면 이 페이버리트라고 하는 테이블 저 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열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런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밑에 보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페이버리트라고 하는 테이블 저 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아티스트랑 길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티스트 길이라고 하고 런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셀렉트와 프롬 사이에 있는 아티스트와 길이에 해당되는 컬럼 값들만을 가져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정보 중에 딱 두 개만 가져오고 싶으면 li, mit 이거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는 건데요. 2라고 적어주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정보만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길이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order by 길이 라고 하고 이거를 런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2분 18초 3분 55초 4분 22초 4분 35초 이렇게 길이의 순서에 따라서 정렬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insert insert into 그리고 favorite 테이블명을 지찍하는 거죠. insert 는 뭔가 추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favorite 이라고 하는 저 표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values 그리고 순서대로 제가 데이터를 적겠습니다. 자 우선 어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순서대로 저는 입력할 거예요. 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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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다가 어 꿈 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자 길이는 4분 47초 그리고 앨범은 그 이라고 하고 이걸 실행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로우가 하나 추가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아까 그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그 테이블을 그 테이블을 favorite 해서 실행해보면 자 조용필의 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명령어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하는 것도 있으니까 수정하는 것도 있고 지우는 것도 있겠죠. 이 각각의 구체적인 이 명령어 다시 말해서 쿼리라고 불러요. 이 쿼리의 사용법은 또 다른 시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쿼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회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줄 수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 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제가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이 활동을 처음 기획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직장 동료들을 회의실에 제가 거의 반강체적으로 모아놓고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했어요. 그때 했던 강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사내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사내 인트라넷 있잖아요. 웹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내에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보통 여러 파트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개발자에게 요청을 하면 개발자는 그분들이 보셨던 이런 활동들을 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말 좀 큰 규모라고 하면 한 달씩이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개발해야지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신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계시다면 굳이 개발자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 입맛대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리포팅, 보고서를 자주 쓰는 부서나 아니면 사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한 경영자들이라면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꼭 도전해보기를 권유합니다.